안녕하세요 청성천놈 신창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회원들이 저보고 세수를 좀 부디 하지마라고 합니다. 세수. 세수하는 날마다 주식가가 주식이 빠진대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죽으라고 세수하지 마라 했는데 오늘 제가 세수했습니다. 세수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됐고요. 최근에 소문 듣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지금 방송도 보지만 구름에 도전하지 마라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자꾸 묻는 분이 있는데 우리 피디님 좀 올려주세요. 일목균형표 이렇게 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재생목록 신창완의 일목균형표 6강 여기 보시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없으니까 재생목록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 궁금한 거 있으면 공개 방송할 때 들어오셔가 채팅해서 물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튜브에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유튜브 질문사항을 제가 했는데 첫째 많은 분들이 고가 저가 윗꼬리가 많이 달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윗꼬리가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몸통의 3분의 1 이상 되는 거 한번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봐주시는 거 이렇게 이런 윗꼬리가 상승폭의 3분의 1 이상 되는 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무시하십시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윗꼬리가 이런 식으로 달리면 이 앞쪽이 앞쪽이 여기가 고가됩니다. 고가예요. 고가. 제일 좋은 건 물론 이 꼬리를 돌파하는 게 고가인데 꼬리를 돌파하는 게 고가인데 여러분 이 상승폭의 30% 이상 윗꼬리는 무시해도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하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가 제가 쳐야 된다. 이 말은 매도해야 된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매도해야 된다. 이게 똑같습니다. 그렇죠. 꼬리가 달립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고급현에 가면 중급이 빨리 안 끝날 것 같아요. 진동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좀 힘들어해요.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 특히 이제 아침부터 그러니까 수익을 말하다 그러니까 그 옛날 저 파일을 계속 보고 오신 분 구름에 도전하지 말아부터 보고 작년 11월부터 파일을 보고 오신 분들은 숱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소문 듣고 이 파일이 좋다 이런데 딱 보니까 조아가 지금 공부하는 분들이 요즘에 파일을 요즘에 이제 이 공부 내용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데 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추세가 장기 추세, 중기 추세, 단기 추세 있죠. 이 단기 추세의 고점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단기 추세라는 것은 한 달 만에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만에 한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못 따라오면 유튜브 영상에 그 다음에 네이버 프리미엄 좀 올려주세요. 네이버 프리미엄 더 스탁도 지금 1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네이버 프리미엄 더 스탁 신창화 실정기 추세 요것도 지금 네이버 전체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 이 채널K 방송 지금 1등하고 있고요. 증권 전체 접속률 1등하고 있습니다. 1등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시청해달라 이렇게 신저가 상승 있죠. 신저가 상승 이게 이제 기준선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기준선을 먼저 알 수 있어요. 기준선을 기준선 상승을 먼저 알 수 있는 거를 제가 오늘은 기준선에 이제 예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환선을 확인하라. 전환선 이게 뭐냐면 신저가 상승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하나 풀이하겠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1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저점에 26일 됐다. 저점에 26일 되는 날 무조건 기준선이 움직입니다. 이때 기준선이 움직여요. 기준선이 무조건 움직입니다. 이제 제가 말하면 뭐냐면 26일에 고가로 상승하는 것보다 26일에 고가로 상승하는 것보다 26일에 저가로 상승할 때 여기 이제 3번이 중요한데요. 3번을 오늘 한 단계 더 깊이 갑니다. 왜냐면 신저가 주가가 상승할 때 기준선 상승을 사전에 알 수가 있죠. 왜? 26일에 저가니까 기준선 상승을 사전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이야기할 때 사전 예측이 필요하죠. 사전 예측이. 그 사전 예측이 가장 신뢰가 높은 게 기준선입니다. 이때 기준선이 신저가로 상승할 때 신저가로 상승할 때 자 신저가로 상승할 때 이 전환선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신저가로 기준선이 상승할 때 전환선이 상승하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신저가로 기준선이 상승하는데 전환선이 꺾이면은 단기 추세 변곡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하고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자 한계는 전환선이 떨어집니다. 한계는 전환선이 떨어지고 한계는 전환선이 올라갑니다. 이 차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결론은 뭡니까?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측을. 왜? 제가 여러분 기준선 초급에서 내 이야기했죠. 26일 단위로 주가가 변곡이 나온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번 2번 여기 이제 안 돼.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번을 이제 여러분 이거 알면은 자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전환선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냐면 기준선이 상승할 때 신고가로 상승 아니고 신저가로 상승할 때입니다. 신저가로 상승할 때. 1번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저가 상승할 때 1번이 두 개가 있어요. 뭡니까? 전환선을 확인해라. 전환선 확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전환선이 꺾이는 경우와 전환선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환선이 꺾이는 경우에는 단기 고점입니다. 아시겠어요? 단기 고점이고 전환선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연속 상승에 있다. 여러분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기준선은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저가 기준선은요 신고가 상승은 중요하지만 이만큼 안 중요합니다. 왜? 신고가는 새로 생겨야 되는 거죠. 근데 신저가 상승은 사전에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저가 상승을 여러분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1번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신저가로 상승할 때 신저가 상승했습니다. 신저가 상승할 때 선행수표의 논을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신저가 상승 때 선행수표의 논은 여기서 26일이 되겠습니다. 26일. 26일이 되겠죠. 26일에 그러면 지금 캔들에서 며칠 됐냐면 정확히 51일 될 때입니다. 51일. 51일 될 때예요. 51일 될 때인데 이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때 뭐를 보냐면 이때 선행수표의 논이 상승하면은 눌림목이고 선행수표의 논이 꺾이면 눌림목이 아니고 하락입니다. 이거는 눌림목이에요. 자 내가 주가가 내 주가 있죠. 내 주가. 내 주가에서 내 주가에서 주가가 기준선이 무조건 움직이기 때문에 51일. 51일 될 때 왜냐면 이 51일 캔들이 내 주가 이때 떨어지거든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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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주가 때 이때 나옵니다. 내 주가 때 이때 나와요. 내 주가 때. 내 주가 때. 내 주가 때. 이 견들이 나올 때. 이 견들이 나올 때. 내가 먹겠습니까. 기준선이 올라갈 때 1번이 기준선이 올라갈 때 전환선이 꺾이면 단기 고점. 단기 상투라 했죠. 단기 상투인데 이 상투가 눌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선행수표의 논으로. 이때 꺾였을 때 선행수표의 논이 꺾이면은 선행수표의 논이 꺾이면은 이 종목은 이 자리가 상투고 선행수표의 논이 안 꺾이면 이 자리는 뭐라고요. 눌림목입니다. 눈으로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종합주가 지수를 보겠습니다. 지금 종합주가 지수 보면 내가 저점에서 저점에서 26일 될 때 볼 거 없죠. 기준선이 안 움직이 있으니까. 왜. 이게 어떻게 해요. 내가 26일 전에 26일 전에 신저가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주가가 뜰 때를 말합니다. 뜰 때. 뜰 때. 그러면 그다음 변곡점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26일이 변곡점이겠죠.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변곡점입니다. 이때 이 자리가 변곡점이. 이 자리가 변곡점입니다. 이 자리가. 그러니까 26일 이 자리가 변곡점이죠. 이 자리 변곡점일 때 제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자 기준선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왜. 이 견들이 없어지니까. 이게 기준선이 올라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전환선을 꼭 봐줘야 돼요. 전환선이 그때 기준선이 올라갔는데 전환선이 상승한다. 주식이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선이 올라갔는데 전환선이 꺾인다. 단기 상투입니다. 그런데 그 단기 상투가 눌림인지 본격적인 하락인지 그 당시 이때 이때 견들이 갔을 때 선행수팬 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환선이 하락하면 큰 변곡이 생긴다는 얘기 했죠. 전환선이 하락하면 큰 변곡이 생깁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전환선 안 봅니다. 자 떨어질 때 볼게요. 떨어질 때 상승할 때도 보지만 떨어질 때 봅니다. 자 신저가 상승할 때 신저가 상승할 때 이렇게 큰 변곡이 크게 떨어집니다. 꼭 이 주식이 신저가 상승할 때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환선의 하락폭 그러니까 전환선이 상승할 때 기준선이 상승할 때 전환선의 폭을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환선이 기준선이 이렇게 신저가 이렇게 기준선이 상승합니다. 기준선이 상승할 때 폭이 좁으면 뭐다? 매물이 적다 많다. 적습니다. 단기 매물 단기 매물 단기 매물 단기 매물입니다. 단기 매물 단기 매물 좁어지면 뭡니까? 급등이요 급등 단타주 찾을 때 꼭 이거 보세요. 아시겠죠? 단타주를 분봉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타주 찾을 때 전환선 기준선이 폭이 좁은 종목을 쪽이 좁아질 때 여러분이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폭이 좁아졌다가 기준선이 서는 장면 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를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분봉이거든요. 자 분봉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코리아 서키트 아침에 분봉에 여러분 꿈에서 보기 단타 아닙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폭이 좁을 때 어떻습니까? 폭이 좁을 때 폭이 좁을 때 세게 갑니다. 폭이 좁을 때 폭이 좁을 때 세게 가요. 폭이 좁을 때 폭이 좁을 때 굉장히 세게 갑니다. 폭이 좁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침에 장 시작했어. 장 시작했는데 이 종목이 전환선 기준선 폭이 좁아. 좁으면 따라가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 폭이 좁을 때 폭이 넓어지면 어떻습니까? 폭이 폭이 넓어지면 주식이 브레이크가 어떻게 해요? 듣습니다. 그 브레이크 들을 때 내가 방금 1번 2번 3번이죠. 기준선이 올라갈 때 전환선이 꺾이고 기준선이 올라갈 때 전환선이 꺾이고 기준선이 올라갈 때 전환선 꺾일 때가 뭐라고요? 그 기준선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신저가로 올라갈 때 신저가로 올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단타 내가 이 단타 종목 급등 종목을 내가 따라갈까 막고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이 종목을 따라갈까 막고 고민을 해요. 그때 전환선하고 기준선을 딱 붙어요. 기준선하고 전환선을 딱 붙어요. 기준선 전환선이 폭이 넓어지면 점점 넓어지면 아 곧 꼭지다. 폭이 좁아지면 자 폭이 좁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폭이 좁아지니까 폭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폭등이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폭이 좁아진다. 좁아지면 계속 놔두는 거예요. 폭이 넓어지면 넓어지면서 기준선이 섭니다. 기준선이 선 상태에서 우리 배웠죠? 캔들이 전환선 밑으로 간다. 과감하게 매도를 쳐야 됩니다. 종목 진단을 하겠는데요. 자 종목 진단을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을 하는데 항시 여러분 종목 진단을 볼 때 내 캔들 차트를 내 캔들 차트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가장 저점에서 가장 저점이나 고점에 26일 끊는 습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26일 이렇게 26일 끊는 습관을 들어야 돼요. 그럼 오늘 26일이죠. 코리아 서키트가 자라면 오늘 뭡니까? 상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시 26일 내 캔들에서 26일 캔들 끊는 것보다 저점과 고점에서 26일 처럼 해야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자 이 종목 보십시오. 자 저점에서 26일 되는 날 이 날이죠. 자 이 날 어떻게 됐습니까? 기준선이 꺾이죠. 기준선이 꺾이죠. 이렇게 꺾이면 뭐라 하겠죠? 단기 고점 그때 선행스펜 1을 보라. 선행스펜 1이 조금 이따 꺾이죠. 선행스펜 1이 꺾이면 뭐라고요? 뭐라고? 하라. 선행스펜 1이 안 꺾이면 뭐다고? 눌림목 요정목 큰 폭의 상승은 이 날입니다. 이 날 이때까지는 잘 안 죽습니다. 이때까지는 이때 26일 지나가지고 신고가를 갱신한다. 그거는 아주 세게 갑니다. 아니 내 방송 보고 돈 잃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내가 어색해 못해요. 여러분들 댓글 보면 공부를 결과를 보니까 기쁘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오늘 지금 기뻐요. 왜? 내가 1년 동안 속된 말로 헛지랄은 안 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가격대로 구름 위에 사야 돼요. 구름 위에. 내가 먹혔죠? 신저가는 어떻다고? 무조건 신저가는 무조건 30% 쳐야 됩니다. 신저가는 감정 넣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윗꼬리하고 신저가는 묻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11신저가에 손절매를 못해가지고 11신저가에서 손절매를 못해가지고 돈을 20 내가 언제 사야 됩니까? 5.12평 여러분 5.12평 안 돌고 주가 상승하는 거 보셨습니까? 11신저가 나오죠? 주식 무조건 30% 쳐야 돼요. 친 다음에 나중에 5.12평 돌아 나올 때 다시 사세요. 기준선이 서있는데 전환선이 올라가면 주가가 많이 간다 많이 못 간다 많이 못 갑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가는 거는 기준선이 움직일 때입니다. 이 주식은 이때 신고가가 나야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여러분 얼마나 좋죠? 내가 사는 자리와 본격적으로 가는 자리를 여러분 이제 아셨죠? 본격적으로 가는 자리는 신저가로 상승하면서 신저가로 기준선이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할 때 그때 주가가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일 이럴 때 이런 거죠. 자 기준선 올라갔죠? 올라갈 때 선행습배론을 한번 봅니다. 선행습배론이 상승해요. 상승. 선행습배론 상승하니까 주가가 연속으로 많이 갑니다. 여러분 이 기준선 아셔야 됩니다. 신작가는 무조건 쳤다가 5.12평 돌아서만 재매수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더 깊이 이걸 단어를 갖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선을 알아야 나중에 작은 당국의 협조는 기준선입니다. 큰 당국의 협조가 있어요. 큰 당국의 협조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선행습밴2고 하나가 후행습밴입니다. 당국의 협조가 있어야 돼요. 당국의 협조가 내가 기준선이 뭐랬겠죠? 아버지라 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해도요 아들은요 아버지하고 놀아야 돼요. 아버지하고 왜? 내 편이라가지고 보너스 다음 시간에 두 개 드릴 테니까 이거 기초를 더 잡아야 됩니다. 잡고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수업을 40분 꽉 채워야 합니다. 왜 하느냐 하면 기준선 모르면 돈 잃습니다. 무조건 잃습니다. 읽어요. 장담할게요. 읽습니다. 읽어요. 음악 돌려주세요. 자 마음에 든다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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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